responsable.com 여보세요 뭐 뭐가 있어라? 하이옴 죽었어 안녕하십니까 이즈쿠르노 안녕하십니까 학원 수업하기 4분 전이야 안타깝다 4분 뒤에 수업 열심히 하시고 이제는 그 유버스 라이브 키는 게 너무 편해져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습관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아주 편합니다 저는 지금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고요 제 옆에는 서명호 씨가 계시는데요 뭐? 말도 안 했는데 디에이 시력 그냥 했어 지금 올라왔어 워쌝 워쌝 어디 가냐고요? 저요? 있어요 그런 게 어쨌든 지금 명호랑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명호도 보여달라고 하는데 명호는 보여줄 수가 없어 지금 명호가 얼굴에 완전 큰 뽀드락지가 나가지고요 요기랑 욕이 났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따가 왜 지금 제가 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새로운 무언가를 여기까지 명호가 새로운 패션을 도전해 보고 싶어가지고 신발을 안 신고 간대요 오늘 신발도 안 신고 그다음에 위에 흰색 자켓 저랑 비슷한 자켓을 입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명호야 너 진짜 이렇게 잘해 그만 얘기해 민규야 알쓰 그럼이야 여기까지 얘기하면 충분히 하잇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머리가 좀 벌써 자란 거 같아 나는 짧게 잘랐는데 오오오 팬들이 맞춰 얘기가 나오고 있어 명호 왜? 명호 왜? 뭐 이렇게 명호가 목에다가 이제 이만한 두께의 금목걸이 두 개 잡거든요 지금 너 뭐해? 응? 뭐해? 사진 만드는 중이야? 응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힘든 월요일도 벌써 오후를 지나 저녁을 저녁에 다가가고 있지요 저녁에 다가가고 있지요 밥 아직 밥은 안 먹었습니다 오늘까지 좀 건강식을 먹기 위해 아직 단식 중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해줄래? 오케이 오케이 야 중국에 마오타이 커피가 있어? 어 최근에 나왔어 아 그래 최근에 나도 아까 봤어 아 그래? 국제 캐럿을 위해 영어로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규 잘 만나서 잘 만나서 같이 만나서 잘 만나서 잘 만나서 잘 만나서 밥 먹었나요? 아이고 몸이 아파서 돈병동 공연에 오지 못하게 됐어 속상해라 속상하다 아 경이로운 소문을 보고 있는 중이었구나 미안해 계속 봐 경이로운 소문 댓글이 너무 웃겨 이걸 봤다면 눈이 있잖아요 읽을 수 있어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네 읽고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비쳐서 어디가 나오려나? 내 눈에 비쳐서 어디가 나오려나? 이거 댓글을 안 읽으면 내 와이프다 와이프라고 내가? 내 와이프? 옆에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옆에 명호 있고요 아직 식사 중인... 아니요 밥은 아까... 내리기 전에 먹으려고요 사실 너무 졸린데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고요 잠을 자면 너무 망가질 것 같아서 그래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너무 심심해서요 오늘의 TMI는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 4개 먹었습니다 뭐 먹었냐 너는? 나? 응 뭐고 먹었지? 기억해 근데 밥 먹었어 이거 귀걸이... 저거 귀걸이 갔다고? 영호한테 중국말을 한 마디 알려달라고 하래 알려줘? 응 응 너는 어떻게 생각해? 멋져 너 정말 멋져 너 정말 멋져 너叫什麼名字? 너는 무슨 이름? 너는 무슨 이름? 너는 무슨 이름? 내 이름은 리창 못하고 아니 티넘이 뭐llني 내가 이름이 리창 어, 디노랑 버논이 되게 웃긴 짤 있어 니 쪼시면 링지, 뭐 쪼 리찬 뭐 쪼지 링꼬이 뭐 쪼지 링꼬이? 링꼬이 저는 여섯 살이에요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요? 여섯 살이 벌써 핸드폰도 있고 좋겠는걸? 그래 여섯 살이면 삼촌이라 불러야지 너 왜 맨날 이름 삼촌 대글 읽어? 아저씨 삼촌 너 항상 너 짜리 다 그런 거 나와 그럼 그런 거 그냥 무시해 아 무시해? 무시해 재밌잖아 여섯 살이라니까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뭐 누나라고 불러주세요? 막 이런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 괜찮으니까 아... 일본에서 아브라소바 먹을 거냐고? 내가 진짜 아브라소바가 진짜 내 최애 음식인데 진짜로 요즘에 일본에서는 이번에는 좀 참아볼까 합니다 진짜로 다가오는 컴백 망치시면 50억 드릴게요 No, 땡큐 마오타이 커피면은 그러면 안에 마오타이가 들어있는 건가? 그렇지 그럼 커피 마시면 취해? 그거 나도 모르겠어 아직 학교에 있는 사람도 있고 확인 두시면 학교에 있을 시간이네 명호랑 아까 같이 사진 찍었어요 여기다가 저녁에 올리자 우리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앞머리에 뭐 붙었어? 낮술하고 있다고요? 월요일 오후 2시에? 행복한 삶이다 즐겨 즐겨 닭가슴살 안 먹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고기를 먹을까 해요 수련회 장기자랑 수련회 장기자랑 나가는데 응원해줘 이성민 여친님께서 아 성민 여자친구가 수련회 장기자랑을 나가는구나 어떤 무대를 합니까? 수련회 장기자랑에서 어떤 장기가 있나요? 궁금하다 댓글을 올려주십시오 이성민 여친님께서는 언제 올라와? 궁금해 뭘 여... 거침없이 안다고? 아닌데? 아 까비 아 저 그거 봤어요 그 나영석 피디님이랑 같이 하는 유튜브에서 저희 얘기해 주신 거 봤습니다 맞지? D.A.H은 NCT인 줄 알았어 D.A.H은 NCT인 줄 알았다 D.A.H은 이제 아시니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하하하 생각보다 주변 분들이 세븐틴 얘기하는 영상이나 어떤 글들을 저희는 굉장히 빨리 봐요 왜냐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점심 메뉴 추천 냉모밀 오늘은 냉모밀이다 점점 졸려오는데 웃기기 VS 멋지기 웃기기 VS 멋지기 멋져야죠 일단 멋지고 싶은데 웃기고도 싶어 아직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 있다고? 콜콜콜 썸머소닉 직캠 봤냐고?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지 그치 웃기고 싶지만 난 가수지 난 조금 웃기고 싶긴 해 근데 너 안 웃겨 너나 잘하세요 맞아 나 가수야 고생하는 고3들에게 한마디 하하하하 극 F로서 진짜 공감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하하 근데 시간은 금방 지나갈거야 이제 한 오늘이 9월죠 한 두 달 남았나? 한 달? 두 달? 고생하고 있는 고3들 버텨라 힘내라 고생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에게 한마디 고생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에게 한마디 대학교 4학년이라면 힘든 대학 과정을 4년 동안 버텨낸 건데 얼마 안 남았어 4개월만 버티면 졸업이야 그럼 이제 편해질 것 같지? 사회가 널 기다리고 있어 하하 고생하고 있는 감기 걸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하 그치 아파 봐야 건강한 게 진짜 좋은 거구나 평범했던 내 일상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했구나를 느끼지 진짜 아프지 말자 카메라를 한번 닦아주세요 도착해 제가 지금 차를 타고 계속 이동 중이어서 인터넷이 조금 끊길 수도 있어요 고생하고 있는 너에게 한마디래 나? 피현아 너 그거 봤냐? 피현아 너 내가 도독톡톡 이거 봤어? 아니 르세라빔 채호님이 콘서트에서 봤어? 진짜 엄청 많이 보던데 그 사람들 엄청 유명한 줄 아네 우리 콘서트도 그런 거 많은데 나는 호시 형이 거침없이 뭔지 알지? 알았어 알았어 세븐틴 콘서트도 그런 거 많아요 그다음에 세븐틴이 독과 히트를 했던 마마 때 호시 형이 박수 늑 빨리 한 거랑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진짜 많아 호시 형 그리고 너 일사 생활도 많이 실수하잖아 어떤 실수하는지 말해볼래? 확 카메라에 비쳐버리기 전에 카메라 돌려버리는 수가 있어 아니야 없어 없어 잘하자 호시가 흥분하면 그런 거 많이 하긴 해 자 학원 가야 되면 라이브 학원 가야죠 자 이제 슬슬 라이브를 종료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또 올게요 최초 입국 자진 라이브? 최초 입국 자진 라이브? 그래 수업 들으러 갈 사람들 들으러 가고 자 월요일날 할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또 봐요 안녕 안녕 저 이따가 밤에 라이브 할게요 캐럿들 밤에 봐요 나도 밤에 또 할까? 안녕 바이바이 왔다네 종물만 어떻게 해 또 봐요 안녕 샤츠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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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맞다네 안녕 깔끔하게 20분 샤츠쟨 샤츠쟨 샤츠